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6월 미국 시그마 알드리치가 주관하는 먹는 물 분야 국제술련도 평가에서 적합한 정을 받았습니다.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먹는 물 분야 평가 항목인 이온류, 금속류 등 17개 항목에서 모두 적합한 정을 받아 6년 연속 시험과 검사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. 한편 미 시그마 알드리치는 세계 환경 관련 실험실의 분석 능력을 검증하는 기관으로 국제 숙련도는 국제적 수준의 분석 능력을 검증받기 위한 시험입니다.